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수 천하람입니다. 전남수 천하람 지역위원장님, 당일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제를 했었는데요. 또 비슷한 시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장 예산 중재한 소용한다 이런 기사회를 열었거든요. 일단 두 상황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 다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일단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보니까 뭐랄까요? 큰 주제들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설명이 잘 됐어요.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치한 경력이 길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이슈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이 뭔가, 우리 정부의 방향성이 뭔가 좀 뭐랄까요?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좀 해소되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이거 초보자 감세다,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었었는데, 그래도 어제 또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의장의 중재한이 두 번째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100% 동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빨리 돼야 민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재한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4%를 인하하는 거, 이 부분인데, 국민의힘은 또 이걸 사실상 거부를 했거든요. 실제로 좀 급한 쪽은 국민의힘 아닌가요? 여당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대통령의 예산안. 게다가 이미 이 첫 해에 사실 사실상 처음 수립하는 예산안이니까, 여당이 더 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워낙 협상력 자체가 이제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높은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3% 인하를 제안했었는데, 1% 인하는 이게 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내심 한 2% 정도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23%.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립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 통과시켜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70년이 넘는 헌정사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도 이거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할 거다라고 하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국정과제 점검의 얘기도 우리 전아람 변호사님 좀 해주셨는데, 또 민주당에서는 약간 전정부 탓으로 시작해서 윤비어 참가로 끝난 국정홍보쇼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사실은요. 저희도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할 때 늘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하면 보통 어떤 분들을 모실지 이렇게 다 사전에 섭외를 하고 그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지 주제나 내용 이런 것도 다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때 저희도 했었고 또 이거 바뀌면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정권 바뀌었다고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이게 어제 그런 게 난상토론이 아니라서 좀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좀 안정감이 있긴 했다. 또 형식적에서 좀 발전했던 게 기존에는 보면 대통령 혼자서 답변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어제 한 거는 대통령이 답변하고 장관이나 수석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다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이 쭉 이렇게 보충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랄까요? 훨씬 더 좀 오피셜한 느낌?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나 이런 답변 좀 나왔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전체적으로 곤란한 질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없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 도대체 언제 짜르냐. 그렇죠. 그런 건 답하기에 좀 곤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뽑는데 대통령 맨날 사람들이 윤심 윤심 난리인데 진짜 윤심은 어디 있는 겁니까? 저희 방송에서 많이 하는 주제들을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정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그럼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거냐. 이거 법률적인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더 날카롭게 들어왔다면 좋았을 텐데 어제 자리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국정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듣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에 좀 정해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다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은 좀 적었거나 없었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마약수사 얘기도 나왔습니다. 마약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 발언까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한동훈 장관 굉장히 요새 멘트를 잘 뽑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그게 딱 와닿습니다. 네. 마약과의 전쟁. 사실 미국에서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하고 대통령께서도 아니 우리 한 10년 전에는 마약청정국이었는데 이거 검찰은 언제부턴가 손을 놨다. 경찰 혼자서 하니까 좀 수사 효율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 보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이후에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또 이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형령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수원복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대응에 힘을 좀 실어준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3대 개혁 얘기도 있었어요. 노동, 연금, 교육. 뭐 이거 인기 없는 일이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3개 다 입법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노동 같은 경우는 야당 협조 없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2, 3가지 개혁 모두 다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최대한 많이. 당연히 이게 살을 깎는 노력이니까 모두가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공감대를 확보해야 되고 또 여의도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보통 다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법적 문제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통령의 정무수석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야당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행복회로를 돌려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유형의 개혁은 한 당이 또 너무 밀어붙이듯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협조를 구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든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 야당을 설득하는데도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군 치료를 좀 받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한덕수 총리가 이걸 아기를 가지고 얘기했다거나 이런 건 아닐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또 정말 심한 우울감을 겪는 분들은 이게 본인이 그냥 내가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는 의지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피해자한테, 희생자한테 책임을 강요하는 그런 발언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 좀 연락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다 해도 표현 방식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A군. 그간 악성 댓글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온라인에 아직까지도 유가족들이나 또 희생자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이게 2차 가해나 이런 것들이 좀 방지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족이나 부상자들의 심리지원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심리지원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더 실질화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국민의힘 소속의 창원시의원 김민하 의원이라는 사람이죠. 거기도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했는데 우리 제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에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좀 철퇴를 내려야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구 참사 발생 49일째인 오늘 유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시민초모제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유가족들한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YTN 라디오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하천대유 김만배 씨 얘기인데요.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했고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연기됐거든요. 이런 행동들, 돌발 행동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유심히 봐야 될까요? 사실 정확한 내심은 본인만 알 겁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또 이재명 대표를 감싸주기 위해서 이런 거다. 내지는 반대로 검찰이 압박수사를 해서 그런 거다라고 또 양쪽이 나눠서 싸우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맞습니다. 지금 딱 반반 나눠졌어요. 정확한 거 사실 알기가 어렵고. 본인만 알겠죠. 또 나와서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법정에서 진술을 내놓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안 좋게 보이는 지점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분들이 좀 이런 안 좋은 선택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랑 그다음에 또 이거에 연결된 분이 또 쌍방울 부회장이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쌍방울, 대장동 이렇게 연결관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제 또 공격 지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런 게 단정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랑 그리고 김만배 씨 본인도 뭔가 검찰에서 자꾸 뭘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또 방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해석이 지금 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김만배 씨의 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지금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라고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김만배 씨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서 또 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김만배 씨가 가장 중요한 최근에 지금 이거는 참 이해가 됩니까? 이재명 측 3인방이 김만배한테 428억 지급 약정서를 요구했다라고 또 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측 3인방이 이게 사실 이런 거에 지분을 약정서까지 쓰는 일이 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몰내지 불법 자금인데 그걸 작성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이걸 이해를 해보자고 한다면 사실 428억을 주기로 한 거에 비해서는 대장동 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간 돈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동규나 남욱은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죠. 이게 잘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428억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돈을 시원시원하게 안 주냐. 나중에 발뺌면 어떡하냐. 우리 그러면 이거 뭐 담보를 확보해놓겠다. 예를 들면 여차하면 나중에 터뜨리는 증거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거는 또 김만배의 진술이라든지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상황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김만배의 변호인, 변호인에 대한 검찰 압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변호사 단체, 우리 천안 변호사, 저도 변호사인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변론권 침해 아니냐고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나 이런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엄정한 처벌이 죄가 있다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저는 이런 변호부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변협에 있을 때 이런 업무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했었죠. 저도 뭐 인사를 했으니까. 했었었는데 이런 게 사실은 검찰이 훨씬 더 막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는 돈 있는 분들은 대형 로편도 짝짝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열쇠에 있는 피고인이든 피의자든 자기 변호인에게는 어찌 됐든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인한테 준 자료라든지 얘기한 내용도 털릴 수가 있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신뢰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업계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는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했는데 신부님 자료 털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비슷하게 보는데. 약간 변호사 중심적인 사고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김만배 씨 측근 2명 구속 갈림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쌍마을 쪽이랑 관련이 있었다는 사람. 쌍마을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고요. 또 화천대유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한성 씨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약간 뭐 이런저런 좀 수표깡이라고 하죠. 이런저런 방식으로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에 있는 자금들을 세탁했던 것 아니냐. 쉽게 해서 범죄 수익을 좀 은닉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재판 결과입니다. 대법원에서 요양병원 불법 개설한 거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유죄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은 검찰의 수사가 좀 입증이 안 됐다. 이런 말이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이 사건은 좀 뭐랄까요? 간단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도 판단이 엇갈렸던 거군요. 1심은 유죄인데 2심 무죄가 났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죄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최은순 씨가 돈을 많이 투자하기로 했고 실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가요?까지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운영한 거 아냐? 라는 의심이 들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무죄의 증거로 2심에서 얘기했던 거는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나오는 수익을 분배받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의 공범이라고 할 만한 다른 사람들이 수익 분배 약정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최은순 씨의 관여 없이 했다. 아니 그러면 수익 분배에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운영을 한 거 아니지 않냐라는 게 2심에 주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 무죄의 증거가 좀 혼재되어 있는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유죄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확실한 입증이 없다면 무죄로 간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공범은 전부 유죄고 결국 책임 면제각서. 책임 안 지겠다. 채 씨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무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설마 뭐 대법원이나 2심이. 그럼 뭐 책임 면제각서 있으니까 다 면제해 줍시다.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럼 우리 다 나쁜 짓 할 때 전부 책임 면제각서 쓰죠. 그런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질적인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인 수익 분배에 얼마나 뭐 이렇게 좀 내부적인 관여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인데 이게 최은순 씨가 나머지 사람들과 완전한 공범 관계다. 단정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법원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짧게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대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대 당원 투표 비중을 100%로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정의당도 100%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최근에 올리기 전까지는 9대1로 하고 있긴 했는데. 어찌됐든 대통령의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 거는 이건 제 생각에는 누가 전략적으로 흘리는 것 같아요. 흘린 거다 이거는. 그래서 100%로 만드는 분위기를 점점 만들어가려고 흘리는 거고. 100%를 원하시는 분이 흘렸다. 저는 그 100% 원하는 분이 흘렸을 가능성이 100%다. 그래서 초선 모임 간 다음에 이런 데서 보니까 한 명 빼고 다 100%로 가야 된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난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100%를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암만 그래도 1등 자르고 5등 대학 가겠냐. 갈 사람 간다 하지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도 좀 틀렸다 생각하는데 룰을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5등이 대학 못 갈지는 몰라도 한 3, 4등 정도는 갈 수도 있거든요. 3, 4등.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 아니다. 저는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대표인데 이거 갑자기 민심을 싹 줄이거나 없애버리겠다. 이거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좀 트라우마가 저는 떠올라요. 사실 저희 총선 말아먹을 때 보면 그때 이제 당대표 선거가 황교안 대 오세훈이었거든요. 지난 국민의힘 총선 말하는 거죠. 네. 총선 이전에 2020년 이전에 한 2,000 뭐. 그때도 당심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화기기고 민심에서는 오세훈 당시 후보가 화기기였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봐도 오세훈이 지휘하는 게 총선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거든요. 그 후에 그냥 결과론적 얘기지만 보궐선거라든지 오세훈 시장이 잘 됐으니까. 역사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서 선거 앞두고 너무 당신만 위주로 가는 게 맞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도 마치겠습니다. 1부도 마치겠습니다.